아이들 사랑했어요 네 아이들 빨리 꺼내주세요 애들 사랑했어요 지금 애들 좀 꺼내주세요 어떡해 여기 안에 이제 살아있어 얘들아 아휴 어떡해 이게 안 났어요? 여기 열어주세요 여기 안 났잖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왜 살아있어 아휴 진짜 미소 이게 안 났어 너 같으면 독서 얘기하겠냐고 인간아 이게 인간이야 으어어 genres 아휴 미소 승리장이야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이 으어어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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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